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준희에 뭔가가 있어 죽으라고 죽어! 너무 신경 쓰지 마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찔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주위에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죽어버렸으면 할 때 그때를 노리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난 네 손에 칼을 쥐어준 것 뿐이야 단어 때문이야 단어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돼 도대체 도대체 slope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ur